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러시아가 천연가스 판매대금을 루블화로만 결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방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맞불인데요. 여기에 대한 코넬대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루블화의 지불을 요구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디멘드, 수요를 높여서 결국 가치 상승으로 이끌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A false hope, 이것은 헛된 희망입니다. 현재 이 통화에 가해지고 있는 downward pressures, 하방 압력을 고려해볼 때 헛된 희망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즉, 루블화 가치 상승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원장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그럼 스튜디오에서 의견 나눠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아까도 전해드렸던 러시아의 루블화 결제, 이 가스, 천연가스를 루브라로만 결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에너지 부총리도 원유에 대해서도 그런 언급을 하면서 좀 압박을 주는데 어떻게 보세요? 효과가 있을까요? 자충수입니다. 자충수일까요? 이거는 비공인 우유를 마시는 겁니다. 완전히. 상한 우유입니다. 러시아의 보시면 가스프롬에서 정부에서 이거 루브라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가스프롬하고 지금 계약돼 있잖아요. 그걸 달러나 유러로 되는데 그걸 다 바꿔야 돼요. 이거 하는데요. 두 달, 세 달은 걸립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루브라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조치가 나오자마자 루브라가 가치가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효과가 있느냐?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기 조치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외화의 80%로 이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관한 건 유러라고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달러, 다른 나라는 달러로 받는데 벌써 외화 80%는 무조건 루브라로 바꾸라고 지금 벌써 조치가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거든요. 그래서 전혀 큰 영향은 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와서 유럽을 한번 휘집고 갈 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폐를 또 하나 던진 정도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그래? 그럼 니네 거 안 사. 이게 사실은 코넬대학의 교수가 지금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이러면 루브라 너무나 불안해. 이러고 그러고 달러를 주고 사고 이거는 우리가 1년 계획을 짤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탈러시안 에너지로 우리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럼 국제적 사회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자충수 중에 자충수라고 보여지고요. 환율 방어를 상품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러시아의 일루브라 결제에 대한 이야기는 자충수일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셀럽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데요. CBDC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젯밤 혁신 정상회의에서 나온 말말말입니다. 자, 우리는 크립토 마켓,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압박이 현재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다음 문장 보시면 어떤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디지털 파이낸셜, 디지털 금융에 전반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CBDC의 발행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도 밝혔는데요. 역시나 자세한 내용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다음 이야기는 파월 의장의 이야기였는데 CBDC와 관련해서 디지털 통화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장 빨리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제롬 파월이 갖고 있는 스탠스를 계속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3월 초에 상원 하원 의원 청문회에 가서 이 문제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이든이 내린 행정명령에서 지금 암호화폐를 검토를 하고 있는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답을 뭐라고 하냐면 의회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 법안을 좀 내주셔야 기준점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요새는 의회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면 요새 말이죠. 지금 러시아에 스위프트 제재를 가하니까 루브라로 지금 돈은 거 보다 달러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암호화폐로 이거 결제하는 이 우회 방법을 러시아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의회 의원들끼리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을 준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런 지금 전체 맥락에서 지금 하고요. 어떤 규제적인 차원보다는 기준점을 좀 만들어달라는 게 제론 파월의 일단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망스러운 거는 오늘 BIS 여기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 줄 알고 밤새 기다렸는데 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CBDC와 관련된 이야기밖에 건질 게 없었습니다. 파월 회장의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 세 번째 셀럽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흥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의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밤 악시오스라는 매체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보면요. 제이미 다이먼이 US Government, 미국 정부의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마셜 플랜의 내용은 도메스틱 에너지 프로덕션, 국내 에너지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인데요. 특히 내추럴 게스, 천연가스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즉,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겠죠. 네, 그럼 이렇게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흥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오랜만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뭘까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상이 왕이 될 상이라고 보십니까? 아, 글쎄요. 한때 대선 후보로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한 게 마셜 플랜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주의 건설을 막기 위해서 우리 마셜 플랜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마셜 플랜은 잘 안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에 사실은 지원을 했다지만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간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교육 인프라들에 이런 투자를 함으로써 사회의 어떤 개조를 하자고 하는 그런 기조가 갈려 있고요. 다이먼 회장의 아주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지금 생각은 뭐냐 하면 대기업 없이 성공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선순환을 하고 자유로운 자본주의를 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인프라를 해야 되니까 배각관에 촉구를 한 것 같은데 거의 대선 후보 수준의 그런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제이미 다이먼 여전히 마음속에 욕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마셜 플랜에 대한 제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최영원 장관과 함께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인사이트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